이거 진짜 지브리에서 한거니깐 그러지 위메이드 잇 해냈어 넬라를 구하러 돌아가야돼 나 진정해 돌아가면 넌 붙잡힐거야 그럼 그녀의 희생이 헛되게되지 기분 허? 그 얘기라면 그 의미는 그녀는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이야? 에헴 빨리 움직여야돼 가자 왕자면 왕자답게 행동해라 내가 만약 더 강했더라면 나 이거 전투가 파판이랑 같은 선식인가 왕 와아 어 빨간색 어 빨간색 칼 잠깐만 나 빨간색 칼먹음 뭔가 좋아보임 빨간색 칼 빨간색 칼 37짜리 불 불 아아 이게 색깔이 불석성을 인뷰할 수 있네 이거는 어 체력 회복 관련된 옵션이 증가하는구만 좋은데 이제 이런건 필요가 없어 무기순으로 올린다 그냥 더 좋은거 나오겠지 어 어 불속성이야 이거 봐 불속성 저장 도대체 블랙라이트하고는 언제 싸움 도대체 빨리 싸우고싶은데 도대체 아 고르기가 타이밍이 애매하네 도대체 들어와 빅토리 빅토리 너무 쉬워요 게임이 양심 인간적으로 너무 쉬워 난이도 따로 없나 식스센서 이게 뭐지 커틀라스 커틀라스 고기 고기 난이도가 따로 없는거 같은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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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난이도가 이건 카메라 노멀 노멀이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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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PC하고 플스 멀티 플랫폼으로 발매 했죠 근데 PC로 하는게 제일 좋겠지 한글패치도 만들고 있으니까 요시 왔다 드디어 니놈이구만 지스베이다 블랙라이트 블랙라이트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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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용신 아휴 씨 아휴 짜증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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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 페이지 있다고 말해줘 각성한다고 얘기해줘 신 Seems 그 각성해줘 제발 아으시 어디가 갑자기 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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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해 아쉬 Hasta 아쉬 사랑하는 시베리아나 허스키인줄 추가 Guitar 어 Ji 오호 아니 어딜 때리는거여 아 피했어 저 새끼 요거 어 근데 피가 좀 이제 조금 피답네 뭐야 신받다? 아 서가드니 감사합니다 어 낼라 와 또 희생을? 아이씨 비결한 놈 총 한방에 죽을거 아이고 정말 아 아르피니 시켜주세요 에바 에바상 제가 한 짓은 에바였던거 같아요 이러지 말걸 하지만 같이 있네요 에바상 어떻게 되었을까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군요 나는 에바인 타트를 지녔소. 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친절한 왕이 될 거라는 걸. 제발 해석 못하게 해주세요. 이걸 안 해도 돼요. 오글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넌 더 강해질 거야, 에바. 에바야, 왕국을 제거내줘. 아르... 아르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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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남자 주인공, 뻘쭘해가지고. 스토리얼 끝났다. 아르... 그럴게요. 노력할게. 넬라를 위해서. 왕국을 제거하겠어요. 아르빙이 원하자. ожид 근데 너무 깔끔해서. 에바, 너 슬퍼 보이네. 무슨 일이야. 큐리어스 보이네. 뭔가 특별한 걸 잃었어. 딴 나라 왕자인가? 딴 나라 어디 뭐 그건가? 발이 안다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저 발이 안다는 게 너무 안쓰러워. 쟤는 그래도 에바는 발끝이라도 다른데 저 새끼는 발이 안다 짧아가지고. 어디서 오는 거고. 아 웃는 거고. 어 웃는 거고. 그렇군요. 소 딸이의 서러움이. 너무 환상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 웃는 거 같았지? 노노노노메 이를 imperman에 나에게 넘어가면 격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중에는 planes에 소송을 낳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생기는게 어린놈이 라이프 이즈 네버댓 심플 어린이가 할 말은 아닌데 인생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 아니 무슨 하랍이요? 애들답게 놀아 잼민이답게 그렇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말했지만 이건 전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준다는 말이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준다는 말 그럼 나는 이제 가야 돼 또 만나자 또 만나면 또 만나면 그럼 아 우리의 대통령 주인공 마침내 일어났네 어? 이상한 꿈을 꿨어 악몽은 아니지? 그래 이제 또 움직여야 된다 우리 어디로 가? 나도 모르지 쌍판에 바람을 좀 느끼고 싶다고 합니다 얘기 좀 하면서 걸을까? 아 어 뭐야 킹 위드하우 아이씨 아 나 얘 하기 싫은데 차라리 대통령이 난데 얘는 저 무기도 없고 도라에몽 주머니 하나밖에 없는데 아 공격 자체가 안 되네 여기가 왕국이구만 뭔가 불운한 기운이 세계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계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딩동댈 근데 이름이 딩동댕이 뭐예요? 딩동댈 네! 멋진 이름도 많을텐데 아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음 음 음 말하기 설명하기 복잡한데 어나더월드 그래 대충 에바는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동화처럼 항상 그런걸 상상했었대요 흠 흠 근데 진짜 이렇게 앞에 나타나니까 믿을 수가 없나봐 네 니네 세계에선 넌 뭐랬어? 참 다 대통령이라니까 흠 아이 워즈 어 킹 에엥? 에엥? 음 대통령이라고 프레지던트 뭐 왕이랑 같은거요 흠 응 어쨌든 둘이 똑같은 입장이야 얘도 어차피 왕위를 계승중이고 얘는 뭐 좀 이상하네 그러게 핵 터졌잖아 죽었잖아 나 자 계획이 뭐야 응 어쨌든 왕국을 되찾는다고 했으니까 뭐 열심히 수련해야죠 레벨업하고 전형적인 스토리 전형적인 스토리 나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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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을 왕국을 제거하고 그런가 알았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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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넌 넌 넌 넌 넌 넌 네 넌 넌 넌 난 아아... 아마 아버지는 벌써 킥메이커를 봤구나 약점을 찌르면 된다고요? 이 놈이 킥메이커요? 하지만 얘를 인정하지 않겠지? 마우싱어는 아닌가? 얘가 천주의 행동인가? 이 놈이 만들어 낸 거 아니야? 고로네일 왕국 수고신 베르가신은 킥메이커가 자기를 인정했다고 지금 개뻥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고로네일 왕국의 국어오가 되었습니다 지가 왕이라고 음... 음... 사기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나 자 일단 누굴 찾아야 돼 그러면 음... 클라우드 코일 캐니언 음... 킹스 크레드? 킥메이커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응 요시 응 제발 꼬마이 조종 안 하는 걸로 해줘 제발 에반스 에센셜 온락 네 뭐지 이거 아 제발 저종 안 하는 걸로 아 제발 파티 메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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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어 왜 안 바뀌어 롤랜드를 앞에 놨잖아 이럴수가 트립도어야 저게 뭔데 텔레포터 하는 뭐 이런건가 아 가까운 곳에 있는 랜드마크로 옮겨주는건가봐 찾으면 설명필요 없다 대충 모양만 봐도 알것 같다 성안에도 저거 하나 있으면 좋을것 같은데 성으로 바로 들어가서 마우싱은 목쳐버리게 저장 저장 여기로 빨리 갈수 있나봐요 빠른이동 뭐야 이거 뭔가 좀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거 그냥 애니틱한 그래픽 아 뭐야 이거 하하하하 이씨 갑자기 대두가 됐어 갑자기 대두야 이거 백길더 얘네들하고 어떻게 싸우는거에요 흠 백길더 얘가 겁나 쎄 칼토니? 햄스톤인 줄 알았다 이거는 그럼 약촌가 이거? 이렇게 하면 숨 나요? 이거 피해 갈 수도 있어 굳이 안 싸워도 돼 프레쉬 밀크 아이 씨, 도망치기 좀 힘든가? 오, 깜짝이야, 갑자기 아파 아니 좀 콤보 같은 거 없나?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건지 상자는 까야죠 오, 망토! 오, 차피 올드클락 클락 올드클락 방어량 많이 올라감 신발은 없어요 어, 롱레인지링 음 얘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얘도 무기 줄 수 있네 얘만 안 챙겨주고 있었어 올드클락 오, 스킬 오, 스킬 3개나 있어 얘도 써볼까? 킹스피 파이어볼 워터발론 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얘가 법사인가 봐 어, gran's 스킬 3개나 있어요 스킬 3개나 있어요 스킬 3개나 있어요 스킬 3개나 스킬 3개 엔씨 김kr 지금 누가 가나? 알련 seg 에 Avi 못 올라간다 에옹 아 싸워보자 깜바라오네 깜바라오네 잘쓰네 아 뭐야 스킬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아닌데 왜 하나지 스킬이? 마법봉을 안 꼈다고? 꼈잖아 여기는 세 개나오는데 저기는 왜 안나오지? 이끌어 아! 사우너방법 알아냈다 아하 저렇게 하는거 뭐 졸라세네 이렇게 하니까 사우너방법 알아냄 근데 이게 좀 불편하네 알비를 누르고 있어야 돼 귀찮게 법사로 하니까 더 쉬워지는 근데 마나 만 많으면 쉬운데 마나가 별로 없어 얘가 마나가 별로 없어 마나 쓰잖아 이렇게 때려서 마나를 채워야 돼 또 마나가 자동으로 차 재밌는 스킬 써봐야지 약해 아니 저놈이 너무 쎄 마나가 좀 빨리 차는 방법 없나 마나가 너무 늦게 차네 모두 조심하세요 이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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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อех 네 피할까? 이새끼 도망가냐? 아 내 칼! 아 뭐야? 왜 뭐야? 지방이들 뭐? 너희들 이 녀석이 보일 것 같다 같이 싸우면 마음이 강한 상자 할머니 지방인가? 도움을 주는 이 조그마한 애들 스페셜 오더를 내릴 수 있다 스킬에서 쓰는 건가? 크로스컷 그럼 한번 써보자 떨궈버려! 스페셜 오더를 내려놓은 어 뭐 떨궜다 여기다가 뭐야 저건 대포 개귀여워 헉 참 웃긴다 이거 대포가 생겨 아노 아리가또네 마사 할머니 설마 제 동료는 아니겠죠?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아 여기가 마사 할머니네 댁 헉 이런 조그마한 지방이들이 엄청 많네 공허의 집 지방덩어리들 불의 지방덩어리들 공허의 집 지방덩어리들 아 preceding 으메 흠 제 동료 에서